네 안녕하세요 보호포니트 조정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종류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코인 같은 경우 갑자기 막 떴죠 저도 코인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까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여러가지 역상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안과는 좀 떨어진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IT 공부만 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분야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컨설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고객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꼭 IT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수다들도 많이 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고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네트워크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머리기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연휴 동안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올라왔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모이익힌 컨설턴트 강의, 특히 발표가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냐 요것을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익힌 컨설턴트는 하고 싶고 하지만 이제 강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미리 알고 나면은 그나마 이제 좀 해결책들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에 뭐 여러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모이익힌 컨설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나마 이제 기술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뭐 뭐 할 때도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당연히 이제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발표 능력들이 좋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좀 더 포장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나중에 기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으면은 정말로 그때는 더 난감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발휘했던 건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 서비스의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제 잘 표현을 해서 보고서에 작성하는 능력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능력도 굉장히 많이 봐요 면접 때도 이제 이게 제공했던 모든 포트폴리오를 만들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했던 것들이 하나의 기준들이 많이 되곤 하죠 특히 저한테 이제 취업을 추천을 받은 그런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책임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력서만 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보고서 작성했던 것들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 보고서 작성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했는가 이 회사를 모이익힌 컨설턴트를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옳은 방향으로 공부를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능력들을 보면서 후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때 요거를 가르칠 시간을 또 이제 우리가 아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보고서 작성 능력들이 없으면은 요거 상당히 많이 시간들이 걸려요 실제 처음부터 이제 시리즈 가르치려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인 메인이 뭐냐면 이제 발표 인거죠 자기가 취약점들이 나왔던 것들을 고객사 쪽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고객사하고 그 담당자죠 그 담당자하고 일대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뒤에 이야기할 것처럼 강의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보고서 작성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요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킨다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못 시키면은 당연히 고객사 쪽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책임급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삼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꼭 오이익힌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IT적인 직업들을 가질 때도 어느 어떤 것이 더 많은 비중들을 가지냐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요 3개는 거의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어떤 곳에서는 이제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몰라도 돼 그냥 보고서 작성은 정말 잘해도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 발표로만으로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직업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요 3개 안에서는 분명히 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이익힌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세계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할 때 특히 이제 질문에 나왔던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의라고 합시다 꼭 강사가 아니어도 모이익힌 컨설턴트는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개발자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모이익힌 컨설턴트 라고 하는 부분들이 외바보 모바일 중심으로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jsp 환경들도 있을 거고 php 환경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파이썬 환경들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취약점에 대해서 개발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패치를 하고 그 다음 패치를 하고 난 뒤에도 또 점검을 하면서 많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 옆에 앉아 가지고 뭐 소통하는 경우들도 있고 전화상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거의 다 대부분 나중에는 이제 서로 대면으로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했지만 그것들이 조금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개발자분들이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개발자 연차가 이제 뭐 신입 개발자도 있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모의퀸 컨설턴트를 가게 되면 더 많은 연차의 개발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뭐 10년차 15년차 개발자분들도 있고 PM급들은 20년차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그런 이렇게 프로젝트 개발 언어 한 번씩 코딩을 하는 그런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뭔가 시켜코딩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것들을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시켜코딩 관점에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제시하게 되면은 당연히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양방향의 그런 소통들이 아니고 오히려 양방향이면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수다 더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0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다 대부분 보면 1방향이잖아요 자기가 내가 준비했던 그런 강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사항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켜코딩 관점으로 개발자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바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ios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요거들을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프로젝트에 가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 줘야 하는 건데 그 대응하는 기술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그냐면 운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설정들에 대해서 를 이제 하는 거죠 실제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 분들이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운영을 계속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두 개는 두 개의 그 분야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겠죠 거의 다 대부분요 그러니까 운영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접근제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겠죠 뭐 방화벽 같은 경우나 진흙탐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번외 라고 하고 아무튼 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점을 찾는데 뭔가 이제 보안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최신 취약점 등 미패치 보안 미패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발생되는 그런 취약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최신 취약점으로 패치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끝낼 것이 아니고 그 최신 취약점을 패치했을 때 어떤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 그게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언급을 할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미리 좀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아니면 미리 정보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운영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패치까지 이제 실제 뭐 패치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콘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 분들이 패치하는 데까지 뭔가 가이드를 계속적으로 하고 패치를 하고 난 뒤에도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보안 패치를 하다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설턴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이에킨 컨설턴트라고 했을 때 보면 뭔가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후속 작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속 작업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메인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안 담당자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제 보안 담당자가 뭔가 기술적이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이제 컨설턴트한테 문의를 하겠고 그 컨설턴트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자 분들하고 운영자 분들하고 그냥 일대일이나 아니면은 그냥 팀별로 이렇게 이제 강의식으로 아니면 발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모아서 보통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보고서 작성했던 그런 결과 보고서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강의식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보통 이제 10명에서 뭐 20명 대상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하나의 회의실이죠 회의실 쪽에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모이킹을 진행을 했는데 모이킹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여기 운영자하고 개발자분들 보안 담당자분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질문사항들이 있으면은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플랜드 우리가 이제 뭐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마스트 플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과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제 자기가 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리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강의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의를 하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때도 이제 처음 하게 되면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죠 긴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로 거짓말이고 저도 이제 처음에 저 혼자 투입이 되는 그 프로젝트에 가서 제가 결과보고서까지 발표를 하고 아무튼 뭔가 질문들도 많이 받고 마무리까지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언덕 그 교기사를 가기 위한 그런 언덕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발표를 했고 그때 개발자분들 운영자들 표정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역에서 뭔가 추약점이 나오면 일그러지는 표정들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나한테 욕하는 눈으로 욕하는 거죠 눈으로 욕하는 그런 것들 그런 표정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의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만약 물러나게 되버리면 물러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해 봤더니 너무나 힘들어 이제 발표 같은 거 힘들고 이제 강의 같은 걸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 라고 해서 거기부터 이제 점점점점 나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아니면 이제 네가 해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흥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팀장이나 아니면 이제 선임이 되는 그런 기회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발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는 규모들이 점점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10명에서 이제 수민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 이제 한다고 하는 것들이고 실제 정말로 많을 때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전 임직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모의해킹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경우들이 아니고 뭐 개인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신 해킹 공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는 거고 이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외부 해킹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어떤 정보들을 유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해킹이잖아요 악성코드 감염하는 것도 다 해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킹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발생했던 그런 보안 동향들이 임직원들의 그런 보안 의식들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필수 강의에요 뭐 1년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수 강의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보통 강사들을 불러 가지고 강의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최신 해킹 동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의해킹 컨설턴트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회사 컨설턴트도 회사 할 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상을 강의를 합니다 요 때는 몰라요 규모가 엄청나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론 제일 많을 때는 이렇게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있었죠 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강당이었어요 큰 강당이었었고 그 강당 안에 빼곡하게 아무튼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보여요 왜그러냐 불빛 때문에 강당에서 하다보면 앞에 쭉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표정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되게 사람 많다 그것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나중에 이제 추석들에게 세워보니까요 그 정도 인원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발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도전들도 하고 많이 연습들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학생 지금 현재 취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지금처럼 저처럼 온라인 강의를 직접 찍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이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옥상에 정말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발표도 하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PPT 제가 준비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자기의 음성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속도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했던 PPT 같은 경우를 보고 직접적으로 한번 시간 같은 것도 맞춰보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온라인 강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녹화 프로그램이 제가 한 15년 전 그럴 때는 이제 뭐 캠타시아나 일부들만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지금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보세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한번 직접 한번 봐 보시고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그 유튜브나 개인 유튜브 비공개로 해 놓고 한번 올려 보시고 난 뒤에 내가 PPT 작성했던 그림들이나 글씨들이나 그런 것들이 크기가 좀 적절한지 왜 그러면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대충 나오거든요 이게 모바일 화면으로 봐서 잘 보인다 글씨가 좀 잘 보이면 이것도 밖에서 오프라인을 할 때도 뒤에서는 잘 보일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두려움들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뭐 친구들한테 이야기 하듯이 아니면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표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부담을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